안녕하세요. 오이사시브리데스, 비크밭노 토프데스. 제가 주연을 맡은 타짜 신의 손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9월 3일에 개봉되어 지금 아주 좋은 결과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일본에서 1월 23일 개봉하게 될 텐데요. 많은 기대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타짜라는 영화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원작이 있는 만화로서 만화 원작으로 한 갬블러들의 이야기입니다. 도박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이고요. 제가 맡은 함대기이라는 캐릭터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손재주를 갖고 태어난 도박군의 기질이 보였던 청년이 아주 무서운 타짜 세계에 뛰어들면서 굉장히 아주 험난한 파도와 때로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굉장히 버라이티한 인생을 살아가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사실 굉장히 유쾌한 영화고 굉장히 버라이티한 영화고 종합선물세트 같은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안에 희노애락이 다 있고 굉장히 섹시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섹시한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영화이지만 또 굉장히 유쾌하고 굉장히 재밌는 볼거리 요소들이 가득한 그리고 또 영화음악 또한 굉장히 또 하나에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먼저 2月9日의 영화고っか이 기능이 皆さんにお会いでき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 イベントの様子はライブビューイングでも上映されます。 それでは皆さん、タッチャ、神の手、期待してください。 じゃあね。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